꼼수의 깜빡 속을 뻔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진인데요. 함께 보시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 차량입니다. 주유구 쪽에 보니까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중인가 싶었는데 잠깐만,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다고? 그럴리가, 그럴리가.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를 충전하듯이 충전기까지 꽂아둔 저 차주의 치밀함. 기가 막힙니다. 왜 저러고 살아요? 저도 속았을 것 같아요.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구나. 나왔구나. 나도 사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원래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도 저기에 주차를 하긴 해야겠는데 주차를 하면 딱지를 붙이건 혹은 또 주차 빌런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 사건 반장 나올 것 같고 사건 반장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누가 볼 때 쓱 보면 저 그냥 대충 보면 충전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건 반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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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